엄청난 기운을 얻었죠? 아이 뭐야 내려가 자 다음 목적지 가서 끕시다 어린이들이 무언가 가고싶어 쟨 또 뭐야, 쟨 또 뭐야 또 뭐야 으쌰, 으쌰 지려버리지요 다이두, 아 지렸다 그랬바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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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우우우우우 으쌰 너네 으쌰 Media 오우 주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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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수는 bitches 그 inim의 구울 비그 Chrys 그녀 이런덮 뭐야 쾌야? 저게 애 escuchици 뭐야 ㄷㄷ 쾌ặt 쾌 4개의 그 disc 좋은 구울 비그 chanting 저의 쌀을 보면, 군비는 당신에게 황금을 받을 수 있겠다. 쓸데기 없는 서브캐. 가자, 우린 가자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갓 오브 워은 방송용이 아니야. 진득하니 게임 방송만 오랫동안 해도 되는 방송이면 해도 되는데 제 방송 스타일에는 진득하니 할 수가 없어. 어울리지 않는 게임인 것 같아요. 집에서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서브캐도 해가면서 천천히 즐겨야 되는 게임이야.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가 아니라 전에도 느꼈지만 더 많이 느끼게 되네요. 야, 이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. 일단 방송에서는 메인 스토리만 즐기고요. 서브캐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그냥 제가 심심할 때 할게요. 혼자서.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건데 빤스로는 하지 않겠습니다. 메인 스토리는 그래도 즐기는 걸로 합시다. 최대한. 그게 맞지. 그쵸? 그래도 이왕 시작했는데? 안그래? 나만 느껴? 다 혹시 혹시 저만 빼고 다 아 이거 그만하고 딴 거 하지 이런 생각하시는 이건 아니죠? 그래 엉덩의 podem principles 그래도 시작했는데 어? 맞아? 뭐 아 batteries 도심 맞나봐 그녀 처벌 그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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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 그녀 오우우우우우! 오유! 아! 아! 우후쉬! 나이스 우와 지렸다 서브캐 따로 하신 녹화본 게임 채널 올리시는 것도 어 알겠습니다 나중에 혼자 하게 되면 녹화해서 서브캐는 따로 올릴게 그러면 메인 스토리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있네 제가 게임을 못해서 그렇지 이 콤보를 콤보를 잘만 활용하면 되게 싸우는 연출도 좋네요 너무 좋은데 돌려? 돌리고 돌리고 이쪽이 아닌가 보다 하더라 돌리고 돌리고 오오오오오 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부셔봐 아들아 그렇지이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 타격감은 진짜 쩔어요 진짜 진짜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해서 부실 수 있겠구나 난 왜 저기만 부실거라 생각했지? 나이스 오 오 오 오 오오오 근데 재밌다 스토리만 따라가는 것도 재밌는데요 나름 좀 약하긴 한데 아무래도 강화를 많이 못해서 좀 약하긴 해도 스토리만 따라오는 것도 재밌어 마법으로 잠겨있습니다 어... 그렇지 원래 살림은 부셔져야 제맛이죠 일단 여기로 가보자 아들아 어이 깜짝이야 아니 저도 저도 제가 혼자 있으면 제가 원하는 거는 서브캐 다 하면서 틈틈이 이것저것 다 느끼면서 천천히 하는 건데 방송이라 거기다 제가 하루 왼종일 게임방송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울 따름이죠 그게 좀 아쉬울 따름이죠 지리는데? 소켓 소켓 잠시 없나? 어오 리디저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요오 어깨 멋있어졌어 가빠 새로 입어가지고 저 토르 망치죠 저거 끌조각 회수하기 우리 끌조각까지는 회수하고 끝냅시다 으이 깜짝이야 한 놈 두식이 들어와 들어와 두 투 투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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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보셨어요? 아들이랑? 콤비 플레이 멋있었다 쭉쭉 제일 행복한 시간 해피 스마일 행복한 시간 아 아 이거 또 뭐야 아 이거 또 싫다 어? 또 또 이런 거야 또? 여기는 또 갖다 꼽아야 되고 오케이 저기 수정있네 저기 수정있네 뜨끈 알ovan 물통 정수기 정수기 예 거냥님 어서오세요 오 abroad 어? 차라보 여기 뭐가 있었네? 육 estruct 산타 할아버지가 놓고 가셨네 우와 이런거 안사도 막 준다 좋으다 안사도 막 방어구 주네 어 스토리만 해도 진행은 되게끔 해놨나봐요 그나마 그래도 진행은 돼야지 그러지 서브캔은 말 그대로 서브캔거지 그정도 레벨 디자인은 해줘야지 어 오! 오 저거 저거 무서운 애 아니야 이거? 무서운 애 나오는거 아니야? 아니구나 어어 깜짝이야 흐흐흐흐흐 흐흐흐 어 아까 저기서 꺼냈다가 죽을 뻔 했잖아 내가 애한주인이는 실시간입니다 어 왜왜왜 어 일단 건드려봐야돼 자 또 왔다 여우 거인 거인 휘에히 stato 타무르의 머리 계획이 있다 놀란 것처럼 굴지 마라 아기 계획이 있다니까 정말? 놀란 것처럼 굴지 마라 슈우우우우 아잇 으쩌쒸기 으쩌쒸기 으쩌쒸 쩌쒸 으쩌쒸기 흔쩌쒸기 너 이순우우우우 이 아들 잘한다아아아 아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을 두마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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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아 두마리야 두마리야 으으 무서워 으으 무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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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찜 으음 얌금 어 나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나 일단 밀가eri соп배다 Along 죽어라! 나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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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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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시원하다 그래 이래야 크레토스지 지려버렸다 살림은 다 부숴야지만 흐흐흐흐흐흐 으아 방금 그거 맛있었어요 받으세요 서구가 뭐야 멀쩡한 사과를 그렇게 팔았네요 이거 무슨 서양식 개그도 많네요 보이지 않는 특별한 방법이죠 투명히 표현할 수 있어요? 정확히는 영역사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거지 니 정신은 니가 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무기를 쓰지 않고도 자리를 피할 수 있지 영역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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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역사 흐흐흐흐흐 당신 형이 그 잘 먹고 다니는지 알고 싶어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되겠네요 브록이 내가 어떤지 물어봤다고? 혹시 냄새 안났니? 또 손대기 하셨군요 pray for the next day 하의 하의 그의 그럼 이제 하의 하의 그래서 브록이 물에 내려가자마자 신전으로 갈 수 있었군요 영역사의 으로 들어섰던거에요 그래 이렇게 또 공짜로 한 번씩 강화를 해주네 어...드워프들이 오! 뭐지? 아... 어... 아... 어... 아... 잊지... 어... 수... 아... 또 데리고 있는 noticing? 오! 아... 아... 수염이였어 여긴데 그만할까요 오늘? 너무 재밌다 근데 너무 재밌지만 4시 반이에요 강화 하나 좀 해보고 갈까? 아이고 아이고 강화 강화 매발 또 팔 강화 그래 이정도 강화는 해줘야지 5시까지 부탁한다고요? 어허허허허이 이 사람들 왜 5시에 뭐가 있어? 한 번 더 강화 매발톱 화살집 강화 강화 어 이제 돈이 없다 서방님 출구.. 아아 쓰읍 서방님 출근때까지 버티기 위해 나를 잡아놓겠다 섬님이 재밌다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5시까지 하셔야겠네 흐음 그랬..다 자원이 부족하네요. 여기를 깨야되는디 아마 그렇게 피곤하진 않아요. 괜찮아요. 단지 이용을 당했다 뿐이지 내려오는건 아닌가봐 위에서야 되나봐 창고도 가달라고 했었는데 서브캐로 저쪽으로 어떻게 가지? 아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다. 아 오케이 어 내려가는 길 아냐? 여기 내려가는 길 아니냐고 아닌가비 올라오는 길인가 배 내가 뭘 놓치고 있을까 여기로 내려가는건가? 아닌데 여기도 막혔는데 여기서 뭘 하는건 맞아요 그쵸? 저걸 쏘는건가? 여기서 다섯시 되겠는데? 내려가서 내려가면 돌아가는 길이 있나 그럼? 일단 내려가볼게 다시 아 뭐야 왜 내려가서 돌아갈 길이 있나 봅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먹은거고 저건 뭐지? 워잉 아 이거 그거구나 저 밑에꺼 저거 뽀개는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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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까? 까짓거? 야 뭐야 왜 한쪽만 있어 아이씨 아네 아 그럼 이것도 거인손이구나 그쵸 이것도 지금 거인손이죠 그럼 우와 어디 적들 있대 어디 적들 있대 적들이 어딨다고 하더라 이걸 가져가서 뭘 하는건가 그럼 이거 드는 순간 떨어탤거 아냐 이거 봐 이것도 아닌데 아까 여기를 깨트리라 그랬단 말이죠 이거를 주워서 저기로 던져놓을까 던져놓고 던져놓고 여기서 깨보자 아들아 여기서 깨보자 아들아 아들아 파이어 인더홀 안 깨지는디 흐흐흐흐흐 아니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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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눈에다가 눈에다가 흐흐흐흐흐 근데 여기서 뭘 할거였으면 굳이 이걸 막아놓진 않았을건데 그죠 굳이 이렇게 멀리다 이걸 놓진 않았을거란 말이지 굳이 이렇게 멀리다 이걸 놓진 않았을거란 말이지 아 이건 아닌것 같고 눈에 박히나? 어? 박혔어 에잉 아니면 여기 코에다 났어야 되나? 피는 아까 났었어요 피는 아까부터 다 있었어 한번만 더 해보자 살 밑에 살 쪽에다가 한번만 더 해볼게요 이걸로 아야야야 왠지 여기 살 쪽이 빛나는 곳이 왠지 여기 살 쪽이 빛나는 곳이 아무 일도 없었다 흐흐흐흐흐 아무 일도 없었다 아 길을 헤매네 창고가 지금 무엇이 중요해 길을 못 찾고 있는디 어 헐 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아아아아아아아 야아 아니야 이거는 헤매는게 아니지 이거는 길 헤맨게 아니지 이건 길 헤매는거랑 좀 달라 어쨌든 내 힘으로 찾아냈으면 된거 아닙니까 아 됐다 아 저걸 돌리는.. 상상도 못했다 저걸 돌릴줄은 그래도 5시 되기 전에 아 뭐야 얘 뭐야지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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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아 아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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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olis 이씨 부터 부어지는 느낌이 나긴 난다 그거 제가 쓴거 안비님이 그렇게 말 안해도 다 알아요 딱 봐도 누가 뭐뭐 썼는지 다 보여 이거를? 그만가 그만가 아 왜 여기로 안가 그래 미나미님이 쓴거 안다니까 아 그래 위키 내용이 또 엄청 추가됐어요 더? 아까보다? 아까보다 더 아까봐 ając 소고기 어? 이거 왜 계속 생겨? 아 아까 못 보셨다고? 아까 방송 초반에 다 읽었거든요 저걸로 또 뭐 하는 것 같은데 저걸로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옆에 이 얼음산을 부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저 저기 뭐도 있고 근데 이게 안 움직인단 말이야 오케이 아이 야 아들아 그게 아니라 지금 아 진짜 쏘고 쏘고 가자 그러면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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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버티네 저곳이 스케일이 정말 쩝니다 써라 요거 잡고 올라가는거 봐 아 이 형님 다 발로 차고 난리 났어 뭐야 이쪽인거 같은데 이제 좀 가도부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역시 신들이랑 놀아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넘어가요 아 징그럽네 가도부어 입니다 아니 근데 이 시간에 지금 트위치 아직도 시청자 수 10명 유지하고 있는거 실화? 어 들어가 난 못들어가나? 뭐라고 적혀있어? 시간 자체가 뒤섞여 있다면 전진하는 길은 뭐라는 거야? 아 웃겨 그래서 어디가 먼젠데 어디가 앞이야? 여기가 앞이야? 가을 봄 여름 이렇게인가? 겨울 봄 여름 아 이제 가을 가을 해야지 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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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범 여름 어? 가을 왜 어디갔어? 어? 가을 어디갔지? 왜 가을 안나오지? 잠깐만요 겨울 여기 가을이 없어 얘 이쪽으로 해서 여기 가을이 없어 어? 호잉 겨울 봄 이렇게 해볼까? 여름 가을 엄마가 부른 순서는 맞다 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맞는 거야 역시 나는 똑똑하다 이게 저게 가을이 없는 이유가 딱 그걸 유도한 거네 역행이라고 했다고 아까 뭐 뭐해? 왜 왜 왜? 또 총 나오겠지?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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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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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적어 빨리 적어 빨리 적어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후식아 아 으 빨리 저거 빨리 저거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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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깁니다 아 아 아 뭐야 이렇게 허무하게 안 돼 안 돼 시간 없어 으아 으아 쟤 한 대만 맞으면 죽는데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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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까지만 딱 깨고 끝냅시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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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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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에게 어 우아 얼 아 안 돼 또 시간 없어 onia 됐어 됐어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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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 오 오 어 오ahr 하어어 하아 하 NCAA 이 자식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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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재밌다 1 2 3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가만히 있잖아! 패널라! 왜 패널라! 내가 널 가지고 있어! 자, 저... 아들을 그냥... 죽이려고! 미쳤구만! 하하하하 사다고 맞았어! 뒤에서 엉덩이에서 미쳤구만! 해다가 사다고 맞았어! 미쳤구만! 그녀의 크레딧! 그녀의 탈런트는 죽는 것들은 없네. 그 머리가 기억하자. 내 마음을 잊지마. 아니, 저건 어떻게 얻을 수 있는... 언제 얻을 수 있는 거야? 저 그까지만 딱 하고 끝나겠드만. 으뿌오오오오오오오오옹오오오오오오옹ным 그 топ은 자신의 센중 shield에 legendary 하나였지만 그 propre 스마트해인 것들iesато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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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은 이 분은 나쁘게 됐는데 그래도 그는 또한 아내여 그들은 아직도 아이들이 없다고 그들은 없을 것 같다 신쥬는 괜찮을까요? 그들은 그들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아, 큰 식사실, 그리고 그들은 모두 맥가ard 네, 내가 기억이 나지 못할 것 같다 진짜 장소가 있는 곳에 가졌다 물속으로는 못 빼기네 아니네? 아아 아 아 아아 운련들이 안녕하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아아아 또르롱뚜뚜 따지르롱뚜루 따지르롱뚜르롱뚜 에ㅎ헤헩 어헤 또떠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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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허허허 휴 즅쭙 자 여기까짐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다